바다토끼 또는 바다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를 아십니까? 특이한 생김새와는 달리 별미 해산물로 꼽히는데 요즘 남녁 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썰물 때 바닷물에 잠겼던 암초들이 드러나자 기다렸던 마을 주민들이 신이 났습니다 무릎 깊이에 물속까지 들어가 팔을 넣자 어른 손보다 큰 군소들이 잡혀 올라옵니다 더듬이를 가진 생김새 때문에 바다토끼 또는 바다달팽이로 불리는 군소가 남녁 바다에서 잡히는 시기는 주로 온유월 미역과 파래 등을 먹고 살아 해조류가 많은 수심 5미터 이내 얕은 바다 바위 틈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통 짝을 지어 지내다 보니 한 사람이 한두 시간 만에 서른 마리 이상의 군소를 잡는 일은 흔합니다 독성 있는 내장을 제거하면 본래 크기의 20-30% 수준으로 줄어드는 군소는 날것이나 삶아서 먹는데 독특한 향과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별민 군소는 지난 2000년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에릭 캔덜 교수 등이 학습과 기억의 메커니즘을 밝혀냈는데 이 연구 대상으로 활용해 학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